지금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선거를 승리를 입게 하는 막중한 취임을 가지고 있어요. 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 거라는 건 정치인님은 스스로만 판단할 수 있으려고 합니다. 내가 대통령 대기 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대기 내가 되는 게 좋죠. 굉장히 명쾌하시네요. 당연하죠. 남의 선거 돕는 게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.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. 동국당이 어떻다고요? 이비캐가 어떻가요? 새빨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. 저는 이 작은 삶을 살아오지 않습니다. 빠져wan